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이 흰색 승용차가 차로 가운데로 달리지 못하고 계속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체가 균형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지만 잘 보십시오. 충돌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못했습니다. 도로 문전이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지금 검은 연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보자가 가까이 갈수록 생각보다 더 넓은 구간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온천지가 다 검은 연기로 뒤덮여서 앞을 분간하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연기가 나는 쪽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차량 쪽에서 대형 트럭 쪽에서 화재가 나 있는 게 목격이 됐죠.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도로에서 시뻘건 화염이 계속 치솟고 있었습니다. 2차로로 주행하던 차가 3차로로 주행한 차로 추돌을 한 건데 페인트 안에 100여 통이 실려 있었는데 흉돌 사고 직후 트럭은 방음벽 쪽으로 밀려났는데요. 그러면서 차량과 방음벽 사이에서 스파크가 발생했고 100여 통의 페인트는 연쇄적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화재 진압을 위해 도로가 통조되면서 혼잡을 빚기도 했는데요. 사고 차량은 완전 전소됐습니다. 추돌한 차 운전자 진술은 몸이 많이 아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추적은 혹시 졸음운전이 아닌가.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졸음운전 때문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동안 단 1초를 즐게 되면 차량은 이미 무려 30m 가까이 질주하게 되는데 운전자의 의지대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신체가 보내는 적색신호 반드시 졸음이 몰려올 땐 쉬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는 딸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이는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차가 부딪히면서 바로 가로등이 바로 쓰러졌어요. 저도 그냥 그 가로등이 제 차를 그냥 덮치는 줄 알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 사고로 가로등이 지금 없는 상태였는데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주유소 출구하고 진입로하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도로에서 운전자의 순간적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초행길에서는 더욱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산향 터널 입구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서서히 터널로 들어섰는데요. 옆을 보면 지금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네요. 갑자기 화납니다. 터널 들어가면 불빛에 갑자기 보드워져 버렸어요. 터널 입구에서 더 주의하셔야죠. 이번 제보자는 유치원 버스 기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사고를 당하신 겁니까? 안녕하세요. 저 차 이상한데 이상한데 좀 사고 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제보자의 출근길입니다. 앞서 달리고 있는 트럭 한 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트럭이 지금 잘 가는 듯 했는데 어 휘청이더니 갑자기 차체가 돌면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몇 바퀴 구르기까지 했는데요. 운전자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연장을 지나던 운전자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요. 트럭으로 다가가 도움을 줍니다. 계속 놔두면 안 되고 싶어서 다른 승용차 운전자분하고 같이 허리 쪽 한 번 잡고 그다음에 상체 잡고 일단은 차량에서 빼냈죠. 위험하니까. 차에서 빠져나온 트럭 운전자는 왜 사고가 났다고 말하던가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타이어가 터졌다. 그분도 느끼시더라고요. 트럭의 한쪽 타이어가 터지면서 조향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건데요. 한순간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복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러니 주행 중 타이어가 터지는 일이 결코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고속 주행 중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무리 숙련된 운전자라도 차량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공기압이 적을 경우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는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의 모든 운전자를 위협하는데요. 운영 피해도 상당합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만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차량이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 앞에 거꾸로 오는 차가 보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뭐였죠? 이게 웃을 상황이 아닌데요. 저 어쩌려고 그래? 이 차가 왜 역주행을 하게 되는지 화면을 한번 돌려볼까요? 제보자가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지금 뉴턴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인데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빠져나가는 데가 있었어요. 무슨 아이씨가 또. 근데 거길 지나쳐 왔나 봐요. 우회전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지나쳐가지고 지나쳐서. 그래도 저러면 안 되죠.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역주행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좀 늦더라도 다음 진출로에서 나가는 게 가장 혐의. 감사합니다.